아우, 그건 걱정하지 마. 나 살다살다 네가 이렇게 멋있어 보인 건 처음이야. 아우, 대형이 내가 처음부터 멋있다고 그랬잖아. 형, 저 그럼 갈게요. 얘들아, 가자. 어떡해, 오빠. 한 번에 60박스를 팔았어. 뭐? 60박스? 저 형아! 형, 엄마가 반품 해오래요. 뭐? 반품? 반품 안 해주면 미성균자한테 강매했다고 엄마가 형 고발한대요. 당신 반품해. 좋아. 이렇게 되면 나도 제대로 밟아주는 수밖에. 선배의 매운맛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선배, 부르셨어요? 저 지금 좀 바쁜데. 뭐? 바빠? 아니, PD가 담당 프로그램 일보다 더 바쁜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당장 가서 우리 프로그램 아이템 100개 뽑아와. 지금 당장요?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필요 없어. 내가 다 확인할 거야. 네, 뭐 알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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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무래도 마우라 쪽이 아니라 미션 쪽인 것 같은데. 거기가 무슨 마우라야. 여기가 마우라지. 다시 봐. 아... 아... 아휴... 정말... 야. 저기 산호 PD가 차 박살하길래. 어? 내 차 좀 잠깐 봐달라 그러는데. 그 새를 못 찾고 일을 시켜? 어? 내가 그렇게 싫어? 어? 아, 부장님. 아, 죄송해요. 제가 보면 금방일 텐데. 프로그램이 우선이라고 희진 선배가 그러셔서. 어? 그, 그래, 그래. 일해. 다 이해하니까. 희진 선배가 뭐 잘못 만진 것 같은데요? 에어컨이 갑자기 꺼지네요. 뭐? 아, 내가 미쳐. 야. 멀쩡한 에어컨을 왜 절단내? 지금 일하는 산호 PD 덥대잖아. 희진아. 니 정체가 뭐니? 네거 가셔라. 아, 너무. 간장대장. 감사합니다. 저희 의자님처럼. 언니 간장대장 하세요. 너로 다 가세요. 너로 다 가세요. 이렇게 내수에. , 이렇게 눈을 숨에. 굶이 나로 그대로 가던. 언니, 간장대장 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키 가수 유큐일입니다. 제 노래 메가스 버티 댄레를 간장 계절과 함께 성리들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진작 이렇게 말 걸. 아이고, 천재야, 천재. 그러니까. 참, 아니 맨날 가는 길을 또 까먹어? 아이 참, 까먹은 게 아니라 잠깐 딴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봐요. 어떻게 딴 생각을 1년 내내 하시냐고요. 아무튼 운전때만 잡으면 머리가 크해지지. 타기 싫으면 내려주세요. 남의 차에서 승질이야. 음. 간장 계절 1.6kg에 3만7천원. 단돈 3만7천원에 여러분들 모십니다. 간장 계절 1.6kg에. 아니, 쟤가 진짜. 오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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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쳐. 누나야. 아니, 아니, 어디 가? uiramiento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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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어디 가자. igung,ilarfly2. 회장 좀. 아이고, 어디 가지? 정확히 100개 다 한 거야? 혹시 몰라서 110개 해서요. 아이고,otec. 성인오락실. 조폭돈 몰린다. 조폭 취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너? 뭐, 조폭 취재가 힘드나? 저희 큰 형이 강력부 검사예요. 조폭 소탕할 때 같이 취재하면 되죠, 뭐. 중국산 가짜 정력제 대량 유통. 야, 너 이런 거는 밀수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너 밀수루트 취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저희 둘째 형이 세관에서 근무하거든요, 세관. 밀수배가 들어오는 정보 오면, 검찰과 언론이 같이 공주하면 되죠, 뭐. 야, 너 지금 네 집안 자랑하니? 자랑이 아니라 부연 설명이에요. 뭐, 제 말귀를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서. 뭐? 더 하실 얘기 없으면 퇴근하겠습니다. 김산호 씨? 잠깐만. 뭐, 문제 있어요? 문제? 문제 있지, 문제 있어, 기다려봐. 문제가 반드시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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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너 내가 이미 언제 쓰라고 분명히 말했지? 어? 야, 이거 타세종이잖아. 어? 야, 너 우리나라에서 펄프가 나오니? 어? 너 그리고 네 돈 아니라고 회삿돈 너무 막 신나게 펑펑 쓰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다 수입지야. 누가 이런 고급지에다 쓰라고 그랬어, 누가? 어? 너 나라 경제도 생각 안 해? 시사 프로그램 PD가 나라 경제를 생각해야지. 부끄럽지도 않아? 이런 쇠송이에다가 이면재 내가 쓰라고 말했지? 죄송해요, 아빠. 저는 오빠가 모처럼 구한 일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다 제 잘못이야, 아버지. 제가 오빠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동이가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내가 너 할 말 없다. 나가. 둘 다 나가. 아버지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희들도 나가. 꼴투보기 싫어. 간장에 푹 빠져 수용하는 저 개를 보았나 빨간 양념에 몸을 던져 수용하는 저 개를 보았나 살이 통통 오른 꽃게가 나를 부르네 아,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 여러분, 옛날엔 말이죠. 하얀 쌀밥에 게장 하나면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그 추억 속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병서야. 야, 병서야. 저 간장게장 한 박스에 3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우짐하게 흥겨보세요. 저 한 박스에 3만 7천 원 현찰만 됩니다. 현찰. 저는 저렴한 безопас을 얻지 못하고 싶었는데 저는 저렴한 것 oczywiście 안으로도 마치게가 나를 부르네요.